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와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호세야 5장에서 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호세야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족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둘째 호세야는 여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소합니다. 셋째 호세야는 북이스라엘의 내부적 타락과 외부적 타락을 지적합니다. 넷째 호세야는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을 달려온 북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강대국을 의지해도 어떤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고 선언합니다. 다섯째 호세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레유기의 3단계 처벌인 포로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호세야 5장에서 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172일 호세야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패혁자가 살죡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느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닥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하다. 버라는 나라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리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리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야 6장 옳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와서 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로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인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와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배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지며 곡식과 새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야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니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아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락이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쇄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야 구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조화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오. 그들의 장막 아래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흥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안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가나님의 전에는 원안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요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하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호세야 5장에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심판 예언은 이유 없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돌린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이들이 받을 수탈과 포로라는 징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유기 26장에서 이미 언급하신 3단계 포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사나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약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 녀석은 정보의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은 성경으로 어머니가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